먼저 있는 겨우 라면은 정말 잘 오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만져도 돼요? 어이. 안녕하세요 직접 볼게요 혹시 누나 쓸때 신발 신비고 산출까세요? ishi 나중에 나중에 숨기고 아니면 방침 내리고 싶은데 가상 시키는 게 좋더라구요 가상 시키는 게 좋더라구요 네 그렇죠 가상 시키는 게 좋더라구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멋지다 감사합니다 아 네 기본 탐욕이에요 어떤 빨간색이 어디있지? 빨간색이 안녕 누구나 야 너 추운데 뭐하러 나왔어 사이즈가 100원인데 맞을까 한번 보실래요? 볼게 멋있어 안 뵙는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야 너 언제 또 만나냐? 잘 푸고 잘 푸지 말고 잘 푸지 말고 야 너 몸매 진짜 좋다 안녕 안녕 안녕하세요 엄마 귀여워 엄마 엄마 퍼프 해줘 엄마 퍼프 해줘 엄마 퍼프 해줘 근처 사서 알아요? 네 사이죠? 저 약간 사진 괜찮은데? 사진 괜찮은데? 사이자 귀여워 대박 아시는 분 만날 줄 몰랐어 사이재? 성운아 사이 이래 사이 모르지 너나? 인사해 귀여워 성운아 성운아 인사해 하나도다 쪼쪼쪼쪼쪼쪼 안녕 감사합니다 혹시 뭐 안맞으시면 연락주세요 안녕히가세요 안녕 안녕 정원아 안녕 안녕히가세요 안녕 하이이 너무 귀여워 하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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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